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 맞아요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기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아멘이시죠 그렇게 귀한 믿음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오늘 하루도 신나고 행복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단어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평강의 평강 제가 지금도 젊은 편이지만 지금보다 한참 젊었을 때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평강이란 말이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평강이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근데 오늘 아마 중보기도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제게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일정한 나이를 넘기면 병원 가시는 거 두려워하시잖아요 안 좋은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들을까 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범한 일상의 축복 무탈하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 평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식구들 다 지금 바깥에 나갔는데 저녁 되어서 무탈하게 다 돌아오는 것 그것 또한 평강 우리들의 교회, 우리의 신앙 여전히 십자가 영성으로 달 붙들어서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단단히 믿음에 서는 것 그것 또한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데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에 선물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좀 함께 나누고 기도하실게요 첫 번째로 회개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코로나19에게 떠매끼고 항상 피해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생각을 좀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은요 6.25 독란도 이긴 민족이에요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정말로 온 국토가 폭탄으로 절단이 난 상황에서 70년 안에 뻘떡 일어선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IAF의 그 어려운 시절도 잘 이긴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음을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신자의 모범인데요 이 감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걷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잠자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복되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기뻐하고 또한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에 있는 벗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지 못했던 우리들의 믿음없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흔들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나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어서 십자가 용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유교 동란에도 이 나라 이민족으로 생겼습니다 아이애프 때도 수많은 교회들이 눈물의 기도로 이 나라 이민족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흰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강력하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 모든 민족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기도를 선물하고 감사를 선물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따님이 중3이 되셨대요 비대면 상황으로 비대면 상황으로 중학교 1, 2, 3학년을 지내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2학년 어렵다는 중학교 2학년도 거의 비대면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지금도 아마 간헐적으로 학교를 오거나 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되는 집사님께서 딸의 중학교 3학년 1년의 시간이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른대요 벌써 이제 4월 중순 5월달 넘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귀한 딸 청명과 지혜해 주시고 집중력 주셔서 중3시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좋은 고등학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여집사님의 눈물의 기도 제목은 지금 방송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사연을 주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의 자녀도 큰 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한 가정을 위해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여집사님 귀한 딸이 중3이 되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도 비대면으로 1년을 보내고 중3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대면과 대면을 오가면서 3학년 답지 못한 시간을 보내느라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신지 중부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엄마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부기도 하오니 귀한 딸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삶의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가 꿈꾸고 원하는 진학을 마음에 품고 우러나 자로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뚜벅뚜벅 신실하게 자신의 시간을 채워가는 귀한 딸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성 또한 깊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맹냄하 좋은 학교에 지나가고 또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놀라운 일이 이 가정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동일한 기두자목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귀한 아들들 귀한 딸들 하나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학년이 있달지라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중보기도 프로그램을 인도할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도 마지막 기도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정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 돼가지고 리서치에 따르면 초기에는 그래도 당황이 돼서 많이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러니하죠 비대면 상황에 점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전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스마트폰 보고 있대요 목사로는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십시다 아빠 엄마 또 어떤 집은 자녀가 가장인 집도 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젊은 나이에 가장을 하고 있는 우리 귀한 젊은이도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 갱년기 잘 지나가게 하시고 우울증 걸리지 않게 하시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 건강 주셔서 해로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는 품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터인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이유로 우리는 열심히만 살지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그 모습이 우리의 민낯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종 전국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작정하고 우리 가정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축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 병마와 어둠의 영은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여다 아침 일찍 나가서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가장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젊은 날에 모진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 가장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에 눈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낙담과 절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보람과 기쁨의 열매가 가득차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가 황충과 동록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셔서 일룡한 양식의 복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이 더욱더 단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장수하게 하옵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어서 총기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복된 노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엄마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를 축복합니다 갱년기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질병들도 붙잡아 주시어서 가장 역할 엄마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들 사랑하는 아들들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우리가 낳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오니 하나님 이 이후로도 그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믿음 또한 자라게 해주셔서 믿음의 산을 넘기고 그 유산으로 빛나는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록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가신 자연은 여전히 푸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드시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도 저 들에 있는 꽃처럼 저 들에 있는 나무처럼 푸른 빛을 내는 소중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중복에도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카톡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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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